장수 바위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김장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주도에 살고 있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고 있었어요. 김장수의 집은 매우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성실하게 사는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장수에게 과거 시험을 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장수 총각, 이러고 힘들게 살지만 말고 과거라도 봐봐. 어찌하나 떡하니 합격할지. 홀어머니도 장수가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장수야,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이 아깝지 않으니 어미는 걱정 말고 과거를 보러 가거라. 네, 어머니. 제가 꼭 합격해서 어머니 편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이렇게 장수는 과거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장수가 사는 곳은 제주도였기 때문에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장수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배를 타고 떠나간 그날, 그날따라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와 장수가 타고 있던 배가 부서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장수는 겨우겨우 바다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장수는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후 장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 눈을 떠보니 장수 옆에는 참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장수는 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바다에서 빠져나온 그 순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수는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있는 것입니까? 물에 빠진 것이 기억은 납니다만 그러자 처녀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춘희입니다. 전엔 일본에서 온 사람입니다. 제 오라비를 만나러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이곳에 살게 되었지요. 당신도 그리 되어 이곳에 오게 되셨으니 당분간 저와 함께 지내시지요. 저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배가 부서져 일이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은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자 두 사람은 자식까지 셋이나 나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했지만 여전히 고향은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저기 좀 보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큰 배가 오고 있어요. 여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큰 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배는 일본 상인들의 배였어요. 그 배를 보자마자 장수는 가족들이 보고 싶고 고향 생각이 더 낫습니다. 장수는 춘희와 함께 그 배에 가서 자신들을 태워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풍랑을 만나 이곳에 머물게 된 지 수년입니다. 저희를 배에 태워줄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됩니다. 사정은 딱 하지만 배에는 남자만 태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에 여자를 태우면 재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자는 배에 태워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춘희가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서라도 다녀오세요. 제가 아이들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어디 당신을 두고 혼자 갈 수 있겠소? 장수는 안된다고 손사래를 쳤지요. 하지만 춘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가서 가족들에게 소식이라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 가족들도 만나고 당신이 저 대신 오라버니에게도 제 소식을 전해주세요. 할 수 없이 장수가 혼자 일본에 들러서 오라비를 만나고 제주도에 들러서 가족들도 데리고 오겠다고 춘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장수는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다녀오겠소. 그때까지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마침내 장수는 춘희의 오라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희와 혼이 난 장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벌써 아이가 셋입니다. 그렇게 장수는 오라비를 만나러 갔다가 풍랑을 만난 춘희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춘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오라비는 자신이 먼저 춘희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장수는 말했습니다. 안됩니다. 저도 가족들을 데리러 가야 합니다. 먼저 제주도를 가야 합니다. 제가 잠깐 제주도에 들러서 가족들을 데리고 춘희에게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둘은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수가 제주도에 도착해서 꿈에 그리던 고향마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동네 어른들과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장수는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은 장수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춘희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으나 돌아갈 배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어쩐담 배를 찾아도 배는 없고 내가 고향에 와서 정신을 딴 곳에 두느라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을 못 보게 되었구나 장수는 춘희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 그 후로 매일 바닷가에 나와서 울기만 했답니다. 혹시나 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혹여나 배가 온다고 하여도 춘희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는 있을까 하며 장수는 매일매일 바닷가에 나와서 울며 춘희와 아이들을 그리워 했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려도 배가 오지 않자 너무나 그리웠던 나머지 셋으로 배를 만들다가 차마 그 배를 완성하지 못하고 목숨을 다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는 지금도 배를 만들다가 죽은 장수의 모습이 바위가 되어 남아있다고 합니다. 부처가 된 어머니 옛날에 아주 지독하게 살림만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열다섯 살에 결혼해서 아들, 딸, 남매를 낳고는 여덴 살이 넘도록 평생 바깥 외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두 어린아이만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게 일만 했던 것입니다. 아들,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손주들을 돌보느라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른 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새 할머니도 때가 되어 저승에 가게 되었어요. 저승에 가니 염라대왕이 이승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다 온 사람인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승에서 사는 동안 세상 구경은 잘 하였느냐 세상 구경이라니요 평생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답하니 염라대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는가 할머니는 주눅이 들어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 어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어야 말이지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남일은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얼마 전에 옆집에 집 한 단을 빌려준 적은 있는데 염라대왕은 할머니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평생 자기 살림만 하며 살았구나 그대는 도로 이승으로 가서 개가 되어 그 살림을 지켜주는 일이나 해라. 염라대왕의 말에 할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니 평생 일만 하며 살다 저승에 왔는데 도로 이승에 가서 또 일을 하라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승에서 명을 내리면 한낱 인간은 그저 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는 편하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개로 환생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아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마음이 허전하여 일할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기운도 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에 갔다 오던 길에 어디서부터인가 개 한 마리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안 그래도 마음이 허전했는데 마침 잘되었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날부터 개는 아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개는 낯선 사람이 집 근처에 어슬렁거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저대었고 아들 말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들은 그 덕에 도둑 걱정은 안 하고 편하게 살았어요. 하루는 할머니의 며느리가 고기를 잔뜩 구워둔 후에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개는 대문 밖을 향해 앉은 채 빈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솔솔 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고기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난 집이나 지켜야 하는 개야 며느리가 모처럼 아들 먹이려고 고기를 구워놨는데 그걸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되지. 개가 된 어머니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오는 것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 냄새가 솔솔 코끝을 간지르는데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부엌에 들어가 구워놓은 고기를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한사무에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개가 부엌 문 앞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구운 고기를 담아두었던 채반을 들어보니 고기 한 점은 남김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아궁이에 있던 부지깽이를 들고 개를 마구 때렸습니다. 모처럼 돈이 생겨서 고기 좀 구워놨더니 이 개가 전부 다 먹어 치웠네. 며느리 등살을 참지 못하고 개는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고기 좀 집어먹었다고 며느리한테 두들겨 맞은 것을 생각하니 개는 한없이 서러웠지요. 개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한동안 동네 어귀를 서성이다. 옆 마을에 사는 딸이 생각났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딸네 집을 찾아갔지만 차마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딸을 불러봐야 딸에게는 멍멍 소리밖에 안 들릴 테니까 말입니다. 잠시 후 마당에 빨래를 널러 나왔던 딸이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개를 보았습니다. 딸이 손을 내밀며 개에게 다가가자 개는 딸을 보고는 그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니? 딸은 눈물 흘리는 개가 안쓰러워 세다듬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딸과 개를 유심히 보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당신 어머니네요. 생전에 살림을 날뜰히 해서 개가 되어 살림을 지키려고 환생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벗어나게 해주려면 조선팔도 돌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시켜주십시오. 딸은 세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개를 데리고 오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님이 해준 말을 전했어요. 아들은 그때 막 집에 들어와 부인이 개를 내쫓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안타까워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은 불쌍하고 죄송한 마음에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살림을 모두 팔아 여비를 마련하였어요. 그리고 개를 커다란 바구니 안에 넣어 지게에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바구니에는 이불을 깔아 어머니가 편히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였지요.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좋다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열심히 설명도 해주면서 말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여기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절이에요. 여기 경치가 참 좋지요. 임금님도 와서 목욕하신 곳이래요. 이곳 장이 아주 크고 없는 것 없이 다 있다고 하네요. 구경 좀 하고 갈까요? 아들은 그렇게 조선 팔도를 다 다니며 좋은 숙소에서 맛난 음식도 대접하면서 어머니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개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냇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빡 잠이 들어서는 한참을 자다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다시 길을 가려고 보니 지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땅을 치고 우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스님이 다가와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느냐고 물었지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일만하다 개로 환생하여 세상 구경을 시켜드려야 한다기에 여기까지 와서 좋은 경실을 구경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눈파는 사이에 사라졌지 뭡니까? 아들이 통곡하며 자초재정을 말하였더니 새님은 어머니를 만나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새님을 따라가는데 새님은 깊은 산속으로 자꾸자꾸 들어가기만 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커다란 절이 나타났습니다. 새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니 대웅전에 어머니가 부처가 되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새님은 이제 어머니가 생전에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말해주었어요. 아들은 새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부처가 된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린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들 내외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림을 일으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말 무덤 이야기 옛날에 힘이 아주 세어 황장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장군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삼십 명과 줄다리기를 하면 황장군이 신고 있던 남학신의 뒤꿈치가 달각달각 들릴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황장군은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나중에 언제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장군은 정성스럽게 말을 키우면서 날마다 활쏘기와 말 달리기를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장군은 자신이 얼마나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달리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려면 자신의 실력은 물론이고 말도 비범하게 빨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황장군은 활을 쏘는 것과 동시에 말을 달리기 시작해서 활보다 말이 빨리 달리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말이 활보다 빨리 가면 괜찮고 만약 활보다 말이 빨리 가지 못하면 이 말은 버리고 다른 말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황장군은 동네 청년들과 함께 군사 훈련 하듯이 매일 같이 온 동네를 말을 타고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시간만 빼고는 언제나 나가서 부지런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약속한 날짜가 되었을 때 황장군은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에 각각 표적을 하나씩 세운 뒤 말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화살보다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자 말도 황장군의 뜻을 아는지 그 말에 대답하듯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황장군은 출발 지점에서 활을 쏜 뒤 채찍을 들고 냅다 달렸습니다. 잠시 후 황장군과 말은 목표 지점에 닿았습니다. 황장군은 화살이 벌써 와서 박혔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표적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황장군이 표적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니 표적 뒤쪽에 화살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놈의 말이 화살보다 늦게 왔구나. 황장군은 더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쉿 하는 소리가 나더니 화살이 날아와 표적에 꽂혔습니다. 아까 쏘았던 화살이 이제와 박힌 것이었지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황장군은 성급하게 판단하여 말을 죽인 이를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날부터는 밥도 먹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 방에서 나온 황장군은 말을 정성스럽게 묻어 무덤을 만들어주고 3년 동안 시묘 살이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노이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장군감이 못된다. 영특한 말을 죽인 일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길을 떠나겠다. 그 후로 황장군은 보짬 하나 달랑매고 집을 떠나 정차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늘도 알아본 효자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아버지가 깊은 병에 걸렸는데 온갖 약을 써도 낫질 않았어요. 아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지만 아버지의 병은 더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동지 섯달 차가운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들은 밤늦도록 근심하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효성을 다하려고 해도 너 혼자 힘으로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좋은 소가 있을 것이다. 아들은 꿈에라도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 하니 그저 반가운 마음에 넙죽 엎드려 저를 하였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찌 하면 좋을까요?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구하려면 두릅나무를 구해 삶아 먹여야 한다. 그러면 낫는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깼는데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단순한 꿈이 아닌 것 같았어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앞 뒷산에 온통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4월 5월이나 되어야 자라는 도림나무를 이 한겨울에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근심이 더해만 갔습니다. 가든 못 가든 일단 나서보기나 해야겠다. 마음을 다잡은 아들은 보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간밤 꿈에 도림나무를 구해먹이면 아버지가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무래도 산에 가봐야겠어요. 그동안 당신이 아버지를 좀 잘 돌봐주세요. 부인은 주먹밥을 잔뜩해서 보자기에 싸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보자기를 둘러매고 동네 뒷산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칼바람은 뺨을 때리고 눈에 발이 빠져 도저히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어물쩍 날도 어두워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이 딱 죽을 지경이 되어 겨우겨우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 멀리에서 시퍼런 불이 둥글둥글 떠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산 중에 저게 무슨 불빛인가 가만히 보니 그 불이 점점 아들 가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꼼짝도 못하고 서서 그 불만 노려보고 있는데 불빛이 점점 가까워 지더니 집채만한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아들 앞에서 길을 딱 막고 섰습니다. 아들은 겁에 질려 호랑이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아이고 산신령님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를 해치려고 그러십니까? 도와주려고 그러십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산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호랑이가 산신령이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이라고 믿기도 했답니다. 아들은 꿈에 나타났던 노인이 바로 이 산신령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호랑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묻는 말에 호랑이는 대답 대신 긴 꼬리로 자기 등을 툭툭 쳤습니다. 꼭 아들에게 자기 등에 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올라타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호랑이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마자 호랑이는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빠르던지 바람이 휘몰아치듯 달리는데 아들은 도저히 눈뜨고 앉아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한 시간 정도는 달린 것 같았어요.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도저히 분간하지 못해 어리벙벙 하고 있는데 호랑이는 아들을 내려놓고 저 멀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이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 아래쪽에 사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더듬더듬 내려가 보니 과연 살인문이 있어 사람을 부르자 80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적적한 산 중에 누가 날 찾아왔을 했고 아들은 노인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할아버지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병이 깊어진 것 꿈의 산신령이 나타나 두름나무를 먹으라고 말한 것 호랑이를 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지난 가을 작은 방에 두름나무 가지가 벽을 뚫고 들어왔지 뭔가. 할아버지는 방에 있던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멈 엊그제 보니 작은 방 두름나무 가지에 두름비 삐죽이 피어나온 것 같던데 가서 한번 봐주오. 할머니가 작은 방에 가보니 두름비 제법 탐스럽게 솟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두름비 꺾어서 나왔습니다. 이건 말씀이신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두름나무 가지가 방암벽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이나 한겨울에 두릅순이 올라왔다는 것이나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할아버지의 은공만은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모 위하는 게 제일이지 뭐 다른 게 있겠는가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이미 밤이 깊은 시간이었지만 그 집에서 조금도 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당장 두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지요.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거듭 절을 한 뒤 대문에 나서자 아까 그 호랑이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아까처럼 호랑이는 번개같이 내달리는데 빠르기가 도저히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쉑쉑 소리를 몇 번 내더니 집 앞에 도착했어요. 아들은 두릅을 가지고 서둘러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그때까지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서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다가 아들을 방가이 맞이했어요. 벌써 다녀오십니까? 얼른 이걸 가지고 가서 진하게 다려주시오. 부인이 도릅을 다려서 따르고 보니 술잔으로 한 잔 정도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아버지 입에 따라 드리니 잠시 후 아버지가 눈을 끈뻑끈뻑 하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참 시원하다. 어디 이런 게 있더냐. 한 숟가락만 더 주워보거라. 아들이 또 한 모금 따라 드리니 아버지가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아들은 두릅 한 송이 얻어온 걸 재탕해가며 한 사흘을 열심히 아버지께 드렸어요. 이제 더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다릴 것이 없어지자 아들은 산신령이 꿈에 한 번 더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아버지는 어느새 혼자 힘으로 일어나 앉기도 하고 일주일이 지나니 걷고 또한 서너 달 지나니 이제 마을 나들이도 혼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6년 정도 더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해가 지났어요. 어느 날 밤에 아들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그때 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어느 마을 어느 산속에서 함정에 빠졌으니 좀 구해주시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겠소. 아들은 깜짝 놀라 깬 후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가 부인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꿈에서 호랑이가 알려준 그 마을을 찾아가 보니 마을 뒷산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저 산에서는 무엇을 하기에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까? 산 짐승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커다란 호랑이가 하나 빠졌는데 호랑이가 어찌나 크고 사나운지 아무도 그걸 잡지 못하고 저렇게 구경만 하고 있답니다. 아들은 부랴부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거기에 있는 호랑이를 잡지 마시오. 그 호랑이는 내 호랑이오. 웬 낯선 사람이 자기 호랑이라면서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니 마을 사람들은 콧방귀를 띄웠습니다. 호랑이를 개 키우듯 키우는 사람도 있는가? 자기 호랑이라니 참 어이가 없군 그래. 그래도 그중에 몇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자기 호랑이라고 하니 호랑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켜보기나 합시다.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었어요. 그러고는 함정 속을 들여다보며 외쳤습니다. 호랑이님 어쩌다 여기에 빠져 계시오? 아들이 안타깝게 부르니 호랑이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주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는 함정 안으로 내려갈 수 있게 줄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함정 속으로 폴딱 뛰어들어가자 호랑이는 혓바닥으로 아들의 얼굴을 핥으며 반가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모아 줄에 호랑이를 묶어 끌어올렸습니다. 아들은 이 호랑이를 모시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보통 호랑이가 아닌 것을 알고는 얼른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호랑이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동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데리고 가십시오. 아들은 그냥 갈 수는 없다면서 주머니를 뒤져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호랑이는 본래 자신이 살던 산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지혜로운 원님 옛날 옛날에 한 아이가 과거에 급제를 냈어요. 이 아이는 창령이라는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되어 한양에서 내려가는 중이었지요. 가다가 잠시 행차를 멈추고 쉬고 있는데 관리들이 여기저기 모여앉아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원님이 대체 몇 살인건가 겨우 열한 살이라네 이런 저렇게 어린데 원님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나 아이고 저 키 좀 봐라 저러다 가끈히 땅에 끌리겠어 누가 아니래나 조망만한 게 내 소매자락 속에 다 들어가겠네 이러는 겁니다. 어린 원님은 관리들을 죄다 불렀어요. 모두들 저기 저 수수밭으로 가세 원님과 관리들은 수수밭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원님은 수수를 가리키며 물었지요. 이렇게 큰 수수는 대체 몇 해나 큰 건가 수수라는 것은 몇 해에 걸쳐서 그는 게 아닙죠. 서너 달 아니면 다 그는 겁니다. 관리들은 피식 웃으며 대꾸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가서 수수대를 하나씩 뽑아오게 어린 원님의 말에 관리들은 또 수금됐습니다. 별의별 장난을 다 하려고 하네 어린 애라서 별 수가 없군. 그러고는 마지못해 수수대를 하나씩 뽑아왔어요. 그러자 어린 원님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 수수대를 절대 꺾지 말고 자네들 도포 소매 속에다 한번 집어넣어보게 하지만 그렇게 큰 게 들어갈 리가 있나요? 다들 우물쭈물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린 원님 이 소리 쳤어요. 예끼 이놈들 불과 서너 달 큰 수수대도 소매 속에 안 들어가는데 열 한 해나 큰 날을 너희 소매 속에 집어넣고 쥐락 벼락 멋대로 하려고 해? 관리들은 아차 싶었지요.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덜덜 떨기만 했어요. 그 일이 있고 관리들은 원님을 얕잡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관리만은 어린 원님을 못 믿어와 했어요. 하루는 원님이 아이들을 불러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관리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허구한 날 아이들을 불러와 장난치고 놀기만 놀기만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짱이 나들 주고 울타리 밑으로 새나 잡으러 다니는데 언제 나란 일을 보겠어? 관리는 원님을 골탕 먹이려고 한 가지 일을 꾸몄습니다. 지나가는 중을 불러다 놓고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보게 자네 삿갓이 꽤 낡아 보이는 구만. 내가 자네한테 새 삿갓을 하나 얻어주려고 하는데 어떤가? 그러자 중은 대번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그렇게 관리가 시키는 대로 원님이 새 사냥을 하고 있는 울타리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린 원님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아이고 원님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글쎄 제 머리에 있던 사과시 그만 돌개바람에 날아가 버렸지요. 제 사과 좀 어서 찾아주십시오. 원님은 새 사냥을 하다 말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어서 저기 저 강가로 가서 올라가는 뱃사공과 내려가는 뱃사공 둘을 모두 잡아오너라. 하인은 영문을 몰랐지만 올라가는 뱃사공과 내려가는 뱃사공 둘을 데려왔습니다. 어린 원님은 다짜고짜 뱃사공 둘을 꿇어 앉혔어요. 그러고는 올라가는 뱃사공한테 먼저 물었지요. 너는 바람이 어디로 불어야 좋으냐. 올라가는 뱃사공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야 바람이 올려보는 게 좋지요. 어린 원님은 이번엔 내려가는 뱃사공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는 바람이 어디로 부는 게 좋으냐. 내려가는 뱃사공은 또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야 내려 불어야 좋지요. 그러자 원님이 버럭 화를 냈어요. 예끼 이놈들 올라가는 놈은 올려불라고 빌고 내려가는 놈은 내려불라고 비니까 바람이 그만 헛갈려 돌개바람이 되어버렸구나. 그 돌개바람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스님의 사깟이 날아가 버렸으니 너희들은 이 스님의 사깟값을 물어내거라. 뱃사공들은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이 스님의 사깟값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원님은 뱃사공들에게 받은 사깟값으로 새 사깟을 하나 샀어요. 그러고는 멀쩡한 새 사깟 한 가운데에다 작은 구멍을 뚫고는 스님을 불렀지요. 이보게 자네도 알다시피 두 뱃사공은 아무 죄 없이 사깟값만 물어주었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사깟이니 앞으로는 절대로 사깟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네. 내가 자네 머리에 못을 박아 다시는 사깟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해줄테니 어서 이리 머리를 내게. 깜짝 놀란 새 님이 급히 말했습니다. 제 머리에 못을 박는다구요? 아이쿠 실은 제 사깟은 여기에 있습니다. 새 님은 숨겨두었던 사깟을 얼른 꺼냈어요. 원님은 씌고 섰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는 왜 사깟이 거기 있는데도 날아갔다고 했는가? 새 님은 사실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저 관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어린 원님은 그 관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어찌 했냐구요? 원님을 속였으니 당연히 곤장을 가져다 볼기작을 때렸지요. 그 뒤부터는 어느 누구도 어리다고 원님을 얕잡아 보지 않았답니다. 또 무시하지도 않았구요. 오히려 지혜로운 원님이 왔다고 고을 백성들 모두가 잘 따랐답니다. 하늘도 감동한 효심 옛날 옛날 옛날에 늙고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어머니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릴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다 못한 아들은 다른 마을로 돈을 벌러 떠나기로 했어요. 아들이 집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고생스럽겠지만 내가 돈을 벌어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오. 그리고 그동안 늙으신 어머님을 잘 좀 보살펴주시오. 끼니는 꼭 챙겨드리고 남편이 집을 떠난 뒤 아내는 부지런히 일을 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난한 집이라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에도 시어머니 끼니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며느리 혼자 일까지 하며 어머니를 모시려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겨우 일을 해주고 돈이나 양식을 받아온 날은 버틸만 했지만 그마저도 없는 날은 앞이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개가 보리밥을 먹고 길거리에 싸놓은 똥을 주워 깨끗이 씻고 또 씻었지요. 그렇게 모은 보리로 밥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한술 뜨며 너무나 죄송스러워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사다드리고 싶었지만 가난한 며느리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며느리는 밖으로 나가 지렁이를 잔뜩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렁이를 볶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어머니는 자기가 먹고 있는 것이 지렁이 고기인 줄 까맣게 모르고 말했습니다. 예 새아가 대체 무슨 고기인데 이렇게 맛있니 너도 좀 먹어보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돈을 좀 벌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보니 자기가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살도 찌고 건강도 좋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새아가가 봉양을 잘해 그렇단다. 너도 이 고기 좀 먹어봐라. 형편도 어려운데 어디서 났는지 끼니마다 고기 반찬을 늘 챙겨 줬지 뭐냐. 하도 맛있어서 내가 오면 주려고 좀 남겨둔 거다. 어머니가 지렁이 고기를 내놓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꺼낸 고기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건 지렁이잖아요. 아들의 말에 어머니도 소세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디 좀 보자. 어머니가 지렁이 고기를 보려고 그레 쪽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 감겼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들은 아내에게 호통을 치려다 어머니가 눈을 뜨자 입을 딱 벌렸어요. 어머니 제가 보이세요? 아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벼랑간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대똥과 지렁이를 먹인 것을 알고 하늘이 노해 벌을 내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마당으로 뛰쳐나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죽어마땅한 저에게 천벌을 내려주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큰 벼락이 꽝 하고 며느리 옆에 떨어지더니 땅바닥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날씨가 다시 맑아졌어요. 아들이 마당으로 내려가 구덩이를 들여다보니 그 속에는 금은 보아가 가득 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살림에도 눈먼 시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모시는 것을 보고 하늘이 감동해서 내린 보아였다고 합니다. 착한 며느리와 아들은 어머니를 더욱 극진히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메추라기의 꽁지 몹시 배가 고픈 여우가 두리번거리며 먹을 것을 찾아 다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메추라기의 한 마리가 눈에 띄었지요. 여우는 메추라기라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꾀를 냈어요. 여우야 제발 나를 잡아먹지마 대신 훨씬 배불리 먹게 해줄게. 메추라기의 말에 여우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추라기는 너무 작아서 먹어도 배가 차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했어. 그럼 날 따라와. 메추라기가 앞장섰고 여우는 그들을 졸졸 따라갔습니다. 마침 밥 광주리를 이고 가는 여자가 보였어요.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더니 호르르 날아가 여자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나 메추라기잖아. 여자가 메추라기를 발견하고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메추라기는 메추라기는 날아가지도 않고 여자 앞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까불었어요. 여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조금 멀리 뛰어가 폴짝폴짝 뛰며 까불었지요. 아니 요 놈의 메추라기가 날 놀리네. 여자도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걸음을 부지런히 옮겼습니다. 메추라기는 여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또 저만큼 뛰어 달아났습니다. 메추라기는 여자를 실컷 놀려댔어요. 화가 난 여자는 박광조리를 내려놓고 메추라기를 쫓아왔습니다. 메추라기는 자꾸만 멀리 달아났지요. 그 틈에 여우는 여자가 내려놓은 밥광조리에서 밥을 꺼내 배불리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는 여우가 밥을 다 먹자 호르르 날아갔습니다. 허탕친 여자는 밥광조리를 내려놓은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우는 이미 밥을 다 먹고 도망간 뒤였지요. 아니 어느 몹쓸 녀석이 밥을 다 훔쳐 먹었담. 여자는 토덜거리며 빈 광조리를 잇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본 메추라기는 다시 여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우야 이제 배가 부르니? 배가 빵빵해진 여우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메추라기야 고맙다. 덕분에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구나. 메추라기는 그거 보라는 듯 으세대며 말했습니다. 내 말만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단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것을 보여줄까? 그래 좋아 심심했던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날 따라와 메추라기는 여우를 데리고 큰 길로 갔습니다. 큰 길에는 옹기장수 형제가 지게 가득 옹기를 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눈을 찡긋 하더니 옹기장수 형제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형이 앞서 걷고 동생은 형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메추라기는 형의 옹기지게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 멍텅구리야 나를 잡아보렴. 동생이 작대기로 메추라기를 내리쳤어요. 메추라기가 재빨리 하늘로 피하는 바람에 동생의 작대기는 애꿎은 형의 옹기만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왜 남의 옹기를 부수느냐 화가 난 형은 작대기로 동생의 옹기를 깨트렸어요. 마침내 형제는 지게를 팽개치고 싸움을 하게 되었지요. 숨어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여우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거봐 아주 재미있지? 어느새 날아온 메추라기가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여우는 눈물까지 흘리며 실컷 웃었어요. 이번에는 아프고 슬픈 것을 보여줄까? 여우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네가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코만 내놓고 있어. 여우는 메추라기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우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코를 내놓자 메추라기는 여우의 콧잔등에 앉아서 졸기 시작했어요. 그때 앞에서 나무꾼 한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며 오다가 졸고 있는 메추라기를 발견했습니다. 나무꾼은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짚고 있던 작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사실 메추라기는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나무꾼을 유인하느라 조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재빨리 호르르 날아갔고 작대기는 여우의 콧잔등을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콧잔등에서 피가 날 정도였지요. 하지만 여우는 나무꾼한테 잡힐까봐 아파도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조금 뒤 나무꾼이 가버리자 메추라기가 여우에게 날아왔어요. 여우야 아프고 슬픈 것도 보았지? 여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너를 잡아먹고야 말겠다. 여우가 그렇게 말하며 메추라기를 덥썩 물었어요. 이제 메추라기는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메추라기는 또 꾀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우야 죽기 전에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줘. 우리 어머니를 꼭 한 번만 보고 싶은데 내가 다녀오도록 허락해 줄 것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 내가 나 대신 어머니 하고 큰소리로 불러줄래? 야우는 그 말을 듣고 까짓껏 인심이나 쓰자며 입을 크게 벌려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야우의 입이 크게 벌어지자 메추라기는 그 틈에 호르르 날아갔습니다. 야우는 그때서야 속은 것을 알고 허겁지겁 메추라기를 다시 물었지만 겨우 꽁지만 잡혔어요. 그 바람에 메추라기의 꽁지가 홀랑 빠져버렸지요. 그 뒤로 메추라기는 영원히 꽁지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책을 통해 읽기도 하지만 직접 어른들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어른들과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되고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속에서 지혜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지시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통해 세세로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옛날 이야기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